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리 프레이저 하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프레이저 하이트 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요 181스트리트 쪽에 들어오는 듀플렉스 스타일 타운하우스 프레스티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공사가 이렇게 한참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올해 가을에 완공 예정이고요 모든 유닛이 듀플렉스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유닛을 사시더라도 코너 유닛이 되는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프레스티지는 듀플렉스 스타일로 어테치드 가라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이 모두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친화적인 입지에 총 34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쇼룸 사진인데 라인풋슬링과 라미네 플로어 또 요즘 유행하는 와이트 컬러톤으로 리빙룸과 캐치인, 욕실까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4베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유닛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더블 가라지 예상 완공일은 2022년 가을입니다 현재 페이즈원 분양가는 120만불 후반대에서 시작하고 있고 벌써 이번 주부터 프리뷰가 시작되어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C플랜 1903스쿄어풋, D플랜 2100스쿄어풋, E플랜 1746스쿄어풋, F플랜 1903스쿄어풋입니다 이번 주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한 서리 프리저 하이츠에 들어오는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프레스티지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